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박정희의 존재는 1961년 5.16 군사정변에서부터 1979년 11.16에 이르기까지 무려 18년 동안 이어졌던 통치기간을 비롯해 12.16 직후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 등으로 본 모습을 드러냈던 전두환 노태우로 대표되는 신군부의 등장과 그의 정치적 라이벌로 각자 세력화하기 시작하여 끝끝내 대한민국 대통령에 선출되었던 김영삼과 김대중 그리고 그의 딸로서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아 대한민국 최초로 당선된 여성 대통령이자 탄핵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던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인물들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박정희 패러다임이라고 칭할 정도로 그가 우리 현대사에 끼친 막대한 영향에 대해서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짓밟은 독재자로 평가받는 만행들 뿐만 아니라 한강의 기적을 읽어낸 국부로 평가받는 공적들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가 통치했던 18년 동안 분명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보릿고개로 상징되는 근원적인 빈곤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 다른 국가나 단체들로부터 원조를 받아야만 살 수 있었던 원조대상국에서 한해 수출 100억불을 달성하는 수출지향국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번 제4공화국 열전에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데 있어 꼭 기억해야 할 인물 박정희가 그 누구보다 믿었던 철강왕 박태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으로 가는 길에 있어 박정희 대통령의 결정적인 선택이었던 1965년 국은을 걸고 천명한 수출지능과 1973년 연두기자회견에서 공식 선언한 중화학공업 육성 이 두 결정적인 선택들이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전세계를 두 차례나 강타했던 오일 쇼크 충격파 속에서도 1977년 수출 100억불과 1인당 국민소득 1000불을 달성하고 1980년대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일명 삼저 호황의 순풍 속에서 전세계 그 어떤 국가보다 찬란하게 경제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포항제철이 존재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한민국 기간산업 중에서도 근간이 되고 있는 포항제철을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부터 세계적인 철강 기업으로 키워낸 입지전적인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청함 박태준입니다. 1917년생인 박정희보다 10년 후인 1927년 부산 임낭리에서 태어난 박태준은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와세다 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입학했으나 얼마 후 광복을 맞이한 조국으로 돌아와 1947년 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인 군생활을 시작했고 바로 이곳 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에서 박정희를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육군대위로 사관학교 교관을 맡았던 박정희는 탄도항 문제를 막힘없이 풀어내는 박태준을 눈여겨보았고 6.25 한국전쟁에서 충무무공훈장과 화랑무공훈장 등을 수차례 수훈할 정도로 무공을 세운 후 육군대학에 들어가 수석 졸업하는 등 군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던 박태준이 핵심 요직인 국방부 인사과장을 맡아 각계각층에서 쏟아지는 인사청탁의 학을 뗄 무렵 당시 부산군수기지사령관 박정희는 군 내부 정치질에 지쳐있던 박태준을 설득해 자신의 참모 직책인 부산군수기지사령부 인사과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러나 이 둘이 부산에서 직속 상관과 부관으로 관계가 깊어질 무렵인 1960년에는 4.19혁명 4월혁명이 일어나면서 대통령 윤보선 국무총리 장면으로 대표되는 민주당 정권으로 정권 교체가 일어났고 이 과정 중에서 박정희가 제2군 부사령관으로 좌천당한 데다 박태준도 미국 연수를 다녀오게 되면서 박정희와 박태준은 대구 청수장 등지에서 몇 차례 사적인 만남을 가졌을 뿐 1961년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을 일으킬 당시에는 박태준도 분명 군에 있었지만 박정희와 함께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정희가 군사정변을 통해 정권을 빠르게 접수해 나갈 당시 박태준은 박정희를 찾아가 왜 자신은 배제했냐며 서운함을 토로했고 박정희는 자신을 찾아온 박태준에게 쿠데타에서 그를 제외한 이유 등을 설명하면서 그 누구보다 믿고 있었기에 가족의 뒤까지 부탁하려고 했던 박태준을 자신의 최측근 참모인 국가재권 최고회의 의장 비서실장에 임명했습니다. 최고회의 의장 비서실장 박태준은 장도영, 이한님, 김웅수, 강영훈 등 육군 장성들 숙청 과정 뿐만 아니라 이병철로 대표되는 부정축제자 처리 과정에서도 유연한 결정을 내리도록 자신의 직속상관이자 당시 대한민국의 3권을 손에 쥐고 있던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에게 거침없이 의견을 피력했고 이런 박태준을 다시 한번 높게 산 박정희는 국가경제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박태준을 최고회의 재정경제위원회 상공담당 최고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상공담당 최고위원 박태준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뿐만 아니라 대한무역진흥공사 창설 등 박정희 군정 초반 경제보응 정책에 적극 참여했고 1963년 셀프 민정이왕에 성공한 제5대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는 박태준에게도 차지철 전두환처럼 자신을 위해 정치권에서나 군부 내에서 실력행사해 줄 것을 권했지만 이마저도 뿌리치고 군예편 이후 미국으로 유학 갈 결심을 굳힌 박태준을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해 힘써달라며 또 다시 붙잡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경제보응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본으로부터 35년 식민지배에 대한 청구자금을 받아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고 오랫동안 얽히고 설킨 복잡한 양국 관계를 풀어내기 위한 적임자로서 공적으로는 명실상부 당시 정권의 2인자인 김종피를 앞세우면서 마쿠에서는 통역이 필요없을 만큼 일본어 능통하고 일본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 일본 명문대학교 출신이자 자신이 가장 신임하고 있는 박태준 등을 통해 돌파해 나갔습니다. 이에 박태준은 박철원 이용이 등을 통해 일본 정제계에서 막강한 배후 실력자였던 야스오카 마사이로 라인을 움직였고 어떻게든 차관 자금을 모으려는 박정희 대통령과 제2의 이완용을 자처한 김종피를 마쿠에서 지원하며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에 있어 작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 유학이라는 중대한 결정도 포기하고 맡은 일이라면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수행하는 박태준을 다시금 요직에 앉히고 싶어했고 한일협정 과정에서 그 누구보다 박태준의 진가를 확인한 김종필은 내심 이후락이 차지하고 있던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를 추천하려 했으나 그 누구보다 기민했던 제갈조조 이후락이 김종필의 술술을 재빨리 알아채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박태준을 대한중석 사장에 앉힐 것을 적극 추천했습니다. 당시 강원도와 경북 일대에서 양질의 텅스텐을 채굴하여 해외에까지 수출 판매하는 대한중석 사장에 오른 박태준은 인사 공정을 기치로 내걸고 능력에 따른 승진과 보상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외부 인사청탁은 철저하게 금했으며 작업 현장에서부터 직원 사택들까지 직접 하나하나 살피면서 이런저런 썩은 관행들로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대한중석을 단 1년 만에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박태준의 대한중석은 박정희 대통령이 천명한 수출지능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1965년부터 수출의 날 행사에 매년 빠짐없이 참석해 각종 훈장과 표창들을 수상했고 이렇게 대한중석에서 하나하나 쌓아나가기 시작한 기업경영 노하우들과 함께했던 동지들은 훗날 박태준이 포항제철을 이끌 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의 큰 밑바탕이 되어주었습니다. 1964년 수출 1억불을 달성한 후 1965년 수출지능을 천명했고 1966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경제성장률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은 수출뿐이라는 것을 확신한 박정희 대통령은 수출 규모를 폭발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핵심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1967년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첫 삽이 떠지고 대한민국 국토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 착공을 몇 개월 앞둔 시점에 박정희 정권은 미국을 중심으로 5개국 8개사가 참여하는 대한국제제철차관단 키사와 1972년 완공을 목표로 대한민국의 종합제철소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항상 자신의 믿음에 부응하며 기대치를 뛰어넘었던 박태준을 불러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친 중대한 미션을 부여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박태준을 불러 수출지능에 기반이 되는 산업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고속도로와 종합제철소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경부고속도로는 자신이 책임질 테니 종합제철소 건설을 맡아달라 당부했고 종합제철사업 실수요자로 대한중석을 종합제철사업 추진위원장에는 박태준을 선정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산업의 쌀이라 할 수 있는 철을 생산하는 종합제철소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건설하는 것은 첫걸음부터 순탄치 않았고 애당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산업 발전보다는 1차 산업과 소비재 중심의 경공업만을 전념하길 바랬던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사가 온갖 보고서들을 가져와 당초 계약을 뒤집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에 이미 부실한 계약에 대해 걱정하고 있던 포항종합제철 사장 박태준은 종합제철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든 마련하기 위해 골몰한 끝에 일명 하와이 구상이라고 불리는 대일청구자금 중 아직 사용하지 않은 일부를 유용하는 방안을 떠올렸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키사와의 최종 협상까지 결렬된 상황을 보고하는 동시에 하와이 구상에 대한 허가를 득하자마자 일본으로 건너가 관련 인사들을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일 용일 그길 일본을 알고 일본을 활용해 일본을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마쿠에서 구축해놓았던 야스오카 마사이로 라인을 총동원해 대일청구자금을 당초 한일기본조약에서 체결했던 내용과는 달리 종합제철소 건설에 유용하는 것에 반대할 일본 철강업계 인사들을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 과거 일본이 야하타제철소를 건설 증설할 당시 경제 상황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종합제철소 건설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피력했고 박정희 대통령도 오랜 시간 막대한 적자를 견뎌야 하는 종합제철소 건설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수출지능의 선봉장 역할을 해온 박충훈 마저 경질하고 종합제철소 건설에 적극적이었던 당시 청와대 경제제일수석 김학렬을 제10대 경제기획원장 겸 부총리에 임명했으며 당초 대일청구자금이 투입될 사업과 주무부처에 대한 교통정리까지 하는 등 정권 차원에서 포항종합제철소 건설에 힘을 실어주면서 일본으로부터 대일청구자금 활용뿐만 아니라 추가 차관을 비롯해 제철 기술까지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1970년 4월 1일 가까스로 포항종합제철소 건설에 첫 삽을 뜬 박태준은 제철보국이라는 일념하에 모래 바람만이 매섭게 불어오는 포항 영일만 일대 허허벌판에서 건설 증산 수출만을 내걸은 롬메라우스라 불렸던 건설사무소와 효자동 사택만을 오가며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우리 선조들의 피를 대가로 짓는 제철소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건설 현장을 진두지휘했고 어떻게든 최소한의 기술만 전수하려는 일본의 온갖 견제 속에서도 당초 예상한 것보다도 빠르게 포항종합제철소를 준공했습니다. 1973년 6월 9일 오전 7시 30분 포항종합제철소 제1고로에서는 시뻘건 샘물이 쏟아져 나왔고 박태준을 비롯한 포항제철 직원들은 두 손을 번쩍 들며 환호하는 동시에 이제부터 가 본격적인 시작이다 되내면서 조업개시 4개월 만에 흑자를 달성하는 전세계 철강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던 일본 철강 업계조차 제철소 가동 후 50년 가까이 적자를 면치 못했던 살벌한 철강 역사 속에서 포항제철은 조업 첫해인 1973년 매출액 1억불 순이익 1200만불을 달성하면서 제철소 가동 첫해부터 이익을 내는 전세계 유일한 기업으로 등극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천명한 중화학공업 육성의 첫 기적이자 앞으로 연이어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게 차관과 기술을 제공했던 일본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포항제철의 박태준은 절대 안주하지 않았고 연이은 제철소 확장공사에 대한 각종 허가와 차관 도입에 힘쓰는 동시에 한결같이 건설 현장 작업 현장에 나가 부실 공사가 발견된 건물은 거침없이 폭파시키는 등 어느덧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어버린 포항제철 에서 제2 제3의 기적들을 만들어 나갔으며 박정희 대통령도 이렇게 몸바쳐 일하는 박태준이 해코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속칭 종임 앞에 까지 써주며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박태준과 포항제철을 밀어주었고 심지어 1978년 제2제철 사업자 결정 과정에서 당시 가장 잘 나가던 현대 정주영까지 뛰어든 데다 중화학공업 육성의 선봉장 역할을 한 경제 제2수석 오원철도 현대를 밀고 있던 상황에서도 철강은 역시 박태준이라면서 훗날 광양제철소라는 또 하나의 기적 이 되는 제2제철 사업도 박태준 과 포항제철을 믿고 맡겼습니다 이러한 박정희 대통령의 막대한 신뢰와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박태준은 오로지 포항제철에만 전념하며 제철 보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 고 단순히 종합제철소 건설과 사업 확장 뿐만 아니라 대한중석 사장 시절 빈대학 구하기에 바빴던 직원들의 열악한 실태를 목격한 후 큰 충격을 받고 곧바로 시정했던 경험들을 살려 1971년 한창 포항종합제철소 건설에 집중했던 순간에도 재단법인 제철장학회를 설립하고 같은 해 직원들을 위한 효자제철 유치원 개원을 시작으로 포항공과대학교를 비롯해 오늘날 포항광양인천 일대 에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 까지 학교 수십 개를 설립 운영하는 등 포항제철 직원들을 위한 복지 정책들을 폭넓게 적극적으로 추진 했습니다 이후 박태준은 전두환 에서 노태우로 이어지는 신군부 정권 에서 포항제철을 지키고자 전개에 진출했지만 총 4선 국회의원 생활 중 1997년 전개 복귀하여 제15대 대선에서 djt 연합을 도모할 때 보궐선거 를 통해 포항 북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국 구로 의원 빼지를 단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12대 총선에는 출마도 하지 않을 정도로 정치보다는 포항제철 경영에만 몰두했고 이 과정 속에서 포항제철의 울타리 역할 뿐만 아니라 서슬퍼렀던 전두환 정권을 상대로 광양제철소 건설을 이끌어 내는 등 훗날 1992년 제14대 대선 과정에서 김영삼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1968년부터 1992년 무려 24년간 지켜 왔던 포항제철 대표 자리를 내놓 을 때까지 포항제철은 포항제철소 의 사고로 광양제철소 의 사고로 총 8구로 건설을 완수했고 연간 2100만 톤 조강 생산 체제를 구축 하면서 명실상부 세계 정상급 철강 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듯이 박태준의 일생을 놓고 보면 종합제철소 건설 당시 조인특각이 지휘봉으로 찌르고 때리기 엎드려 뻗쳐 등으로 대표되는 얼차려를 동반한 강압적이고 비인간 적인 근로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과 박정희의 아들 박지만에게 포항제철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 삼양산업 현 이지그룹을 떼어주고 일감을 몰아주는 등 비판받아 마땅한 과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포항 영일만일 때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부터 시작하여 1973년 포항종합제철소 완공 첫 해부터 흑자 성과를 내면서 전세계 철강 역사를 새로 썼던 것을 비롯해 이후 수십 년 동안 줄곧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출의 선봉장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1979년 25.6% 1982년 42.0% 1985년에는 33.9% 등 무려 3분의 1이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양질의 철을 가성비 좋게 제공하면서 국가 산업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더욱 극찬받는 박태준의 공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